51번 외식을 좀 오래 하시네요 뭐 먹었니 아웃백 오 그거 봤냐 인터넷에서 잠깐만 정지 좀 시켜 자 fx 의 도함수 예가 와인은 f 프라임 이라고 친다 라면은 아 얘는 fx죠 자 극소점 알파 극대점 베타 극소점 감마 이 알파베타 감마는 어떻게 찾는 거지 x 좌표 이거 어떻게 찾는 거지 도함수 방정식을 풀어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극대점의 좌표와 극소점의 좌표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가 존재를 해야 된대 극대점이 존재를 해야 된대 그러면 베타가 존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자 3차 방정식이 근을 어떤 형태로 가질 수 있죠 서로 다른 세 실근 또 중근 하나 다른 실근 하나 또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선생님 허근 세 개 가질 수 없나요? 없어요 3차 방정식은 허근 세 개 가질 수는 없어요 왜? 야 3차 함수 그리면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지 그럼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실근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4x의 3제곱 마이너스 12의 a-1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x 이게 미분된 도함수고요 얘 는형의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와야 되는데 이미 하나가 나왔네요 x로 묶이죠 자 4x로 묶을게요 4x로 묶으니까 뭐가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3의 a-1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이미 x는 여기라고 하는 근이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되지? 두 실근 가져야 되는 건 얘가 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잠깐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조건 확인합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는 판별식을 해보니까 3, 3은 9 a-1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판별식이고요 0보다 커야 돼요 정리하면요 9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9 4 13 인수분해가 됐죠? 그럼 a의 범위는 1보다 작다 또는 5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렸고요 그 다음 또 또 두 번째 거 0이 근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0을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되는 거지 0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자 이거 두 번째 거 푼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1만 왔거든요 얘가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된다고요 0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그래서 a는 뿔마 1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결국 완성시키니까 1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를 건너뛰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5분의 13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거 쓰고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써주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1을 버렸거든 어차피 a는 1이 포함되지 않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 범위 안에 그래서 마이너스 1만 걸러주니까 얘 쓰고 나서 a는 마이너스 1이 슬러시 안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슬러시 말고 슬래시 그럴 줄 알았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냐 다음 페이지 질문이요 253에 2번이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이면 야 2차 함수 생각해 봐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가 접어져 올라가는 형식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죠 우리 먼저 그려야 되는 것은 y는 x 제곱 x 마이너스 3이에요 다음 얘에 대해서 미분하여서 미분하자 곱의 미분 뽑을게요 다음 x로 묶어주면 2x 마이너스 6 더하기 x가 돼서 이거 인수분해한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바깥으로 빠지고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함수냐면 그림을 그리자면 자 오늘 이따가 내가 하나 뭐 하나 더 설명은 해주긴 할 건데 이따가 할 내용인데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은 그 안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그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한 툴이 총 7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시중 교재들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나중에 적을 거야 첫 번째 정의역 체크하여라 치역 체크하여라 두 번째 대칭성을 확인한다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를 확인한다 네 번째 점근선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최대값 최소값을 체크한다 여섯 번째 극대점 극소점을 체크한다 일곱 번째 변곡점을 체크한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야 이 일곱 가지가 조사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지금 나 조사한 건 뭐만 조사할 수가 있었냐면 방금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일단 조사가 됐어요 왜 는 0의 방정식의 근이 지금 x는 0이랑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x축과 여기 지나갑니다 그 다음 3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 0이 무슨 근? 중근 됐니? 다음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0에서 어떻게 생겨야 돼? 접해야 되는 거지 중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런데 잠깐 더 확실하게 그리기 위하여 미분을 통해서 조사해보니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즉 극점의 x좌표가 0이랑 2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극대 맞고요 2에서 극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함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극점 체크하셔야죠 2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체크하시니까 4 마이너스하죠? 그런데 절대값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접어져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점의 좌표가 4로 접어져 올라간 거지 이 핑크가 이 그래프야 그럼 눈으로 봐 눈으로 봐 이 핑크 그래프 이거 절대값 그래프 어디서 미분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니? 그렇지 3에서 미분 불가능해 이게 재밌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으로 잘 나와 나중에 수능에서 이게 잘 나와 킬러 문제 4점짜리들에서 절대값 쉬우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생기거든 그런데 여기는 어때? 접어져 올라갔는데 미분 가능해지지 원래는 절대값 함수는 원래는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좌표들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능해 보통은 왜? 거기서 꺾일 테니까 그런데 꺾이지 않고 이쁘게 생기는 경우들도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체크포인트로 4점짜리 문제로 잘 나와요 나중에 수능 문제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56번까지 중에서 또 질문 있니? 없으면 넘어간다 유형에서 질문 60 뭐야?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소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감소 상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어? 잠깐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임의의 두 실수 아무거나 하더라도 이게 만족하도록 하는 정소에 얘기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임의의 실수 무슨 얘기?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럼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네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가 계속 감소여야 된다고 그럼 계속 감소가 되려면 극대점과 극소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조금 그래 잘 봐 감소 상태잖아 감소 상태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으면 돼 이게 왜 감소잖아 그치? 즉 이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면 돼요 2차 부등식이 근데 이게 등호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하면 여기 등호가 생겨야 되거든 접수는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더라도 감소함수라고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이거 부분이 불분명해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때에 외국에 있는 수학 서적들을 갖고 와서 이걸 번역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수학적 유명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명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사람 말고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수학체계를 정립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정립된 것들을 들여오는 거잖아 그러면서 해석하면서 이게 조금 불분명해져서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봐 그냥 왜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개인마다 약간의 선생님 여기 등호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나중에 학기 중에 꼭 물어보세요 학기 중에 꼭 물어보세요 이것도 학원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했었거든 내가 대치동 선생님들 모임 카톡방에 있거든 거기서 이게 주제로 이걸 주제로 같이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 카톡방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어 키보드 배틀 그럼 꼭 나대는 사람은 꼭 수학과 선생님 그거는요 수학과니까 전문이니까 아무튼 이게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어 내가 말한 대로야 결론이야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정립되기 보다는 그래서 이거 등호의 유무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과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아무튼 보십시다 그냥 이렇게 풀게요 자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0보다 작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전체 마이너스 곱해서 풀어버립시다 그냥 3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떠 있어야 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짝수 공식 그래서 2a제곱이니까 4a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0과 3사이 정답 1, 2 2개인가요? 등호가 생기면 4개가 정답이고 4개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등호가 생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생겨서 4개가 되는 거야 봐봐 엄밀히 말해서 봐봐 감소 상태잖아 맞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감소 상태인데 감소 상태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잖아 원래 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등호가 붙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면 등호가 붙는 거야 감소 함수래 감소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생기거든 생겨도 되거든 내가 왜 그런지는 y는 x 세제곱 그거 그래프 그려줘서 해줬었어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요 증가 함수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버렸거든 선수 쳐버렸거든 이게 증가 함수야 근데 여기 원점이 극대점과 극대점과 극소점이 만나는 지점이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 즉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 나오거든 근데 미분계수가 0 나오는데 얘는 증가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증가 함수는 f'에 x는 0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증가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등호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 0 이상으로 바뀌죠 됐죠 이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지 그래서 판배식은 0 이하가 돼요 그래서 0 이하 뭐든지 풀면 정답 4개가 되죠 다음 질문이요 질문 잘했어 61이요 실수 전체의 집합사 정의된 함수 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똑같은 거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 고1 때여서 까먹었나 뭐였지 그렇지 1대1 함수라기보다는 1대1 대응 근데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선생님이 조건을 2개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그래프에서 이걸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말들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거 벤다이어그램에서 연결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억날 거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라고 하셔도 괜찮다고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뭐냐 단조롭게 증가만 하고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한다고 그냥 외워 단조는 니네들이 배우지 않는 단어야 대학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거는 그냥 그래프의 모습에선 연속 함수라고 그냥 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풀려요 여러분들 수준 거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 다시 얘기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단조 증가 또는 감소 꾸준히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풉시다 그러면 저함수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조 증가를 따라야 되는 거지 도함수가 0 이상 그냥 이거 푸세요 다 등호 있게 풀어도 돼요 시중 문제들 집들 거의 대부분 다 등호 있게 그냥 풀면 됩니다 미분했습니다 6x의 제곱 2x 플러스 k가 0 이상이면 된다고 그럼 얘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따라서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만족변 2차 부등식이 되니까 1-6k가 그래서 k는 6분의 1 이상 정수 k의 최소값 1입니다 그래서 k는 1이야 208 그래서 k는 2주가 1-7k가 1-7k가 1-6k가 1-7k가 1-8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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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돼 지금 싸이월드가 다시 홈페이지가 된다고 해서 굳이 다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다들 그게 숨겨진 예전에 지나간 추억일 수도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다 지우기가 귀찮잖아 근데 그 댓글들 중에는 뭐도 있겠어 그렇지 엑스걸프렌드 엑스보이프렌드 댓글들이 다 있잖아 내가 우리 와이프 만난 거는 싸이월드가 없어지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냐? 언제 없어졌냐 싸이월드? 그래? 버디버디 알아? MSN은 아니야? 64번부터 해서 4, 5, 7, 8 문제 봅시다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몇 차 함수? 4차 함수죠 이렇게 생겼죠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그럼 극소값 어디? 우상아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극소값을 갖는 모든 엑스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이 지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지금 나 뭐 구해야 돼? 알파와 감마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어디서 구해요?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근을 찾으면 그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대체 중간 근은 극대점이 되거든 미분하세요 12x의 3제곱 12x의 제곱 24x는 0 1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더 되죠 그래서 마이 0, 1 마이 0, 1이니까 알파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정답 마이너스 1이죠 5번입니다 65번 문제 함수 Fx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연계수가 음수네요 어떻게 생겼을지 아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극소, 극대 이렇게 갖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갔는데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주는 힌트는 2개니까 미정계수 2개까지 뽑아낼 수 있다고 어떤 힌트, 어떤 힌트가 나와? 어디 점 지나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5래 다음 거기 극소값까지 극소값에서의 기울기는 얼마? 0 극소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0 해서 힌트가 2개가 나온다고요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셔야 되겠죠? F'X는요 마이너스 6X 제곱 3이 6X 플러스 A고요 자 1번 식 갖다 대입합시다 1번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두 번째 마이너스 1 도함수에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 A는 12 A에다 12 집어넣으면 B는 2 A랑 B 다 찾았죠? 왜?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원함수를 추론하기 위하여 그런 거라고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하여 무조건 선 그으세요 시작이 그거야 X축과 만나는 점들에 대하여 다 선을 그어버리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는 거야? 함수값의 부호를 보는 거야 함수값이 음수지 그럼 원함수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을 거야 양수지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음수지 내려가고 있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양수지 올라간다고 양수지 다시 또 올라간다고 음수지 내려간다고 원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냥 선생님 이게 그냥 막 그려도 돼 어 괜찮아 어차피 함수값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개형만 찾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잠깐 어때? 함수값이 양수였는데 0 됐다가 다시 또 양수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이거야 알겠니? 증가하다가 어? 잠깐 그리고 다시 증가 뭐 이런 거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증가하다가 접수는 기록이 0 됐다가 다시 또 양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야 좀 더 명확하게 그리자면 그럼 선생님 여기 도함수에서 이 점은 어떤 점이에요? 사실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점이 사실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은 어떻게 생긴 지점이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경계점이에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사실 명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내려가지 접수는 길기가 음수겠지 근데 여기서 아래로 볼게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뀌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거 의미 없다고 문제 푸는 데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보면 돼 자 문제에서 뭐 찾으래요 극대값을 가는 야 극대값 어디야 하나 둘 그치? 두 군데 두 개 극소값 을 갖는 개수 극소값 어디야 여기 여기 두 군데 정답이 0 이거 그릴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실 얘들아 내가 극대점은 어떤 점이라고 그랬지? 다항함수에서는 이거 다항함수가 아닌데 요금은 근데 대충 다항함수에서는 극대점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야 얘들아 사실 옛날 정의가 이거였어 극대점에 대한 정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점이었거든 근데 지금 정의가 바뀌었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극대점은 어떤 점이라고? 극소만큼의 무한소만큼의 주변값보다 크면 된다고 높이 있으면 된다고 그냥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극대점은 원래는 뭐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지 함수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을 찾는 거야 잘 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줄 거야 함수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 어디야? 여기지 함수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 여기지 그래서 두 군데야 그럼 극소점은 뭐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라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그게 극소점이라고 그러면 감소니까 도함수는 음수, 양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고 그래서 두 군데예요 원래는 이렇게 찾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말한 거 아까 그래프 따라서 그렸지 그냥 대충 그게 더 중요해 얘들아 다음 질문 68번입니다 어 나가서 받아 3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주가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다 F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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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함수 추론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랬죠? X축과 만나는 지점에 대하여 선글을 하고요 다음 도함수가 양수예요 원함수는 증가 음수예요 감소 양수예요 증가 이렇게 생겼어 끝이야 이거야 그냥 자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1보다 크다 해서 증가한다 1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깎았니? 맞죠? 0에서 극소 깎았니? 틀렸죠? 0에선 여긴데 그래서 정답은 4번 1에서 극소 깎아는 거 맞죠? 1에서 극소 맞죠? 정답 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도함수 이거 도함수거든? 원함수 어떻게 하자고? 교점 교점 음수지 내려가 음수지 또 내려가 양수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야 그래프 찾자 정답 2번입니다 2번이잖아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여기 페이지 67페이지 여기 질문이요 얘가 극대 깎과 극소 깎을 모두 가지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도함수가 0되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푸시면 돼요 평화에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가지? 다음 넘어갈게 73번이에요 극대 깎과 극소 깎과 극소 깎과 극소 깎과 극소 깎을 모두 가지려면 얘는 반드시 얘가 4차 함수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가져야 된다고 극대 깎과 극소 깎을 모두 가지려면 이게 겹치면 안 되거든 허긋나와도 안 되거든 도함수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균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어 2차 방정식은 단순히 판별식만으로 실균의 개수를 구하는데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근 하나는 반드시 튀어나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야 돼 아니면 못 풀어 3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원래는 있거든 근데 교과과정상 너네들이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럼 쟤는 리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 는 0의 방정식의 근 하나 나오잖아요 벌써 x 는 0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근가 나 안 가져야 돼?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그럼 0이 중근 돼 버리니까 그래서 x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갖다 대입해 보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또 모여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지 판별식까지 해서 0 버려라 아까 했던 문제라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77번 질문이지 또 마찬가지야 야 얘 4차 함수지 이렇게 생겼지 뭐 가져야 돼? 극대값 가져야 되지 그럼 얘가 무슨 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똑같은 문제로 바뀌죠 미분에서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극소값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얘는 왜? 이거잖아 얘 3차 함수인데 극소값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죠 허근이 나와도 중근이 나와도 무조건 아래로 가서 한 번 꺾여야 되거든 극소값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 잠깐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야? 다르네요 이건 극대값을 가졌어야 되는 거라 근데 얘는 극대값을 안 가졌는데 조건 뽑아나자 미분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안 가지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으면 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실근 따지려면 3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거 니네들 고일 때 나한테 배웠어 이거 그럼 선생님 뭐 대입하는지 뭐 대입해서 0 되는지 알고 조립제법 어떻게 해요? 힌트는 A의 계수야 2A랑 마이너스 4A랑 날라가야 돼 그럼 X에다 뭐 대입해 보냐면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A가 다 지워지거든 그래서 E 대입해 보니까 0 나오네요 아마 나올 거야 그럴 수밖에 없거든 0이 나와요 그래서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E 그냥 묶어버려야 되겠다 E에 X 마이너스 E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져 첫 번째 어떤 경우 있어 얘가 E를 근으로 가지면 돼 그러면 E가 중근이 되거든 그럼 E가 중근이 되어버리면 극대값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E가 중근이 돼서 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니? 첫 번째 X는 E 중근인 경우 두 번째 또 얘가 허근 가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E에서 극소점 갖고 됐죠? 그래서 허근 갖는 경우 판배식 0보다 작다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돼요 얘도 얘도 정답이니까 74 다음이 77이니? 최대 최소의 활용이에요 이게 무슨 열이지? 무슨 열이지? 무슨 열이지? 가자 자 사각형 보이시고요 사각형 한 쌍의 대변인 X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냥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하래 되게 쉬워 여기 점을 T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대칭 되잖아 이거 대칭 되잖아 안 잤니? 여기가 T면은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가 돼? 2T 그래 자 그럼 얘가 2T가 되니까 이제 가로의 길이는 2T 자 넓이는 넓이 2T 곱하기 높이 T에서의 함수값 T에서의 함수값 그런데 T에서의 함수값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거든? 양수야 얘는 이거니까 근데 얘는 음수거든? 그치? T제곱 마이너스 12는 지금 음수야 그럼 새로 길이로 잡으려면 빼야 되는 거지 이게 새로 길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T제곱 12 플러스 12 플러스 24 근데 무엇을 구해야 돼요? 얘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정 여기서 너네들 무조건 감점 된다고 활용해서 최대 최소 활용 나오면은 너네들 마음대로 문자 T를 만들었잖아 T값의 범위를 반드시 즉 정의역의 범위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이거 감점돼요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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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여기밖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 그치? 0부터 어디까지? 모르겠니? 루트 12 0부터 권영이 졸립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S 이놈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하여 미분을 하자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죠? 얘의 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최소값은 어차피 구할 필요 없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F0 F 루트 12 그리고 극대값 이 3개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에 극소 추가시키면 최대 최소가 이 4개 중에서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근데 사실 T가 0이면 뭐가 0이 돼? 가로의 길이가 0이 되지 할 필요 없겠지 확인해볼 필요 없겠지 T가 루트 12가 돼? T가 루트 12가 돼서 여기 왔어?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 0이 되지 최대값 될 수? 없겠지 그냥 극대값만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냥 활용 문제에서는 그냥 극대값 확인하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극대값 확인합시다 미분해야 되겠죠? 고배 미분법 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전개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48은 뭐 해야 돼? 나 지금 극대점 찾아야 되잖아 극대값 찾아야 되잖아 지금 뭐 해야 돼? 그러면 뭐 구해야 돼 지금? 극대값 찾으려면 극대점의 좌표 찾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미분 했잖아 는 0의 근을 찾으셔야죠 왜 는 0의 근을 찾아요? 도함수가 0되는 T의 좌표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지니까 하자 뭐냐 마이너스 12로 다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T는 뿔만 2 나오는데 T의 범위가 그치? 그래서 T는 2가 되는 거야 2일 때 넓이가 최대야 그럼 이 집어넣어서 값만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인가요? 유형 리뷰 질문한 사람 괜찮아 괜찮아 감추지 마 선생님 전 리뷰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질문 쪽팔려 하지 마 괜찮아 야시 리뷰 한 사람 아무도 없냐? 직원 공과 점심 공과 의학 우 ゆき 이케 우 손 웃 우 우 우 우 우 우 우